오늘 아이돌 라디오 체험을 할 특별 게스트분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나오세요! 아이돌 라디오 데이식스 영케이 MBC 라디오 퓨전 FM 95.9 뮤수정 그래비걸 예은 체리토 이채여 락 좋은 노래 암네용 스민 약속 드립니다 핫걸즈 예책방 핫보이 김대호 아이돌 라디오 저는 MBC 아나운서 김대호라고 하고요. 20년차 혼자 살고 있는 아나운서 김대호라고 합니다. MBC입니다. 창문을 보니까 집이 좀 오래된 집 같은데요? 수감된거죠? 여러분들 즐거운 시간 되셨으면 좋겠고 열심히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반짝 대가 에라이 싫어 싫어 네. 그 다음에 멈춰 멈쯔 멈쯔 멈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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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다음에 멈춰 멈춰 흥 흥 칫 칫 칫 뿜 어떻게 칫 뿜? 네 맞아요. 하면 끝이에요. 오케이. 그러면 끝이에요. 됐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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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퇴 와аю. 만족스러웁. 좋습니다. 고맙습니다.